아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툼의 경기 첫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5국제 마무리, 빙빙 서비스 3구 막혔습니다. 수는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죠. 빠르게 정은순 아, 지금입니다. 붙어서 들어가요. 김진이 이동하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정은순의 마지막 뿜어내고 있는 안산시청 게임 포인트입니다. 직선 코스! 포항시 체육회 서비스입니다. 모를 정도의 어려운 볼이었어요. 김민정 김고은의 준비합니다. 포항시 체육회 김지민의 서비스입니다. 포항시 체육회 계속 걸어줘야 돼요. 계속 따라가고 있는 포항시 체육회, 결국 포항시 체육회가 앞서 있습니다. 원쪽 바라봤고요. 김지민도 공격. 하지만 정은순이 김민정 공기는 두 점차가 됐습니다. 정은순의 서비스 포항시 체육회 포항시 체육회 포항시 체육회 포항시 체육회 언니 포항시 체육회 포항시 체육회 포항시 체육회 포항시 체육회 김지민 서브 정은순 그렇죠 철취하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예 정은순 정은순 김고은 정은순의 서비스 정은순 정은순 문제를 한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양입니다 네트에 맞았고 설려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정은순 김민정 김지민이 김지민 서비스 감정 서비스 김지민 빈공간 Where 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 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